음악 징기스칸 마상 동상으로 가는 길의 이성지도다 테롤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징기스칸 마상 동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테롤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징기스칸 마상 동상으로 가는 길의 이성지도 우리가 숙박한 캠프 산 너머에 있는 캠프촌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다 테롤지 국립공원 테롤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징기스칸 마상 동상으로 가는 갈림길이다 왼쪽에는 옛날 목조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매표사가 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징기스칸 마상 동상으로 가는 상거리 갈림길에 다 왔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징기스칸이 태어나 성장했던 지역인 빈데르솜과 타달솜으로 갈 수 있다 징기스칸 마상 동상이 있는 뒷산이다 징기스칸 마상 동상이 있는 뒷산이다 멀리 보이는 산은 테르지 국립공원이다 언덕 너머에 징기스칸의 마상 동상이 보인다 자 11시 방향으로 보시겠습니까 김화동상 나왔습니다 징기스칸의 오른쪽 편에 들고 있는 거는 여기 역사 좋은 기록에 있는 그 금채측을 뒷산 그 금채측을 들고 있고 좀 높이는 39미터예요 징기스칸으로서 제일 높은 김화동상예요 지금 그런 데다가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리더스트 딱지에스트에서 임명태 칭기스왕의 김화동상 인익자에서 다친 것이죠 칭기스왕의 김화동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향 자기 집에 고향에 대토락하는 모습으로 이 김화동상을 2006년에 만든 것입니다 왜냐면 몽몰 최고 800주년 기념으로 2006년에 꼭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캐난에서 앞에서 사진 찍으시면 잘 나오고요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징기스왕의 유명한 장군들의 김화동상도 보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위에 올라가도 올라가 봤자 볼 것도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징기스칸의 마상 동상이다 장군들의 동상도 있다 회원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동상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풍경이다 장군들의 동상이다 잠시 뒤집어줍니다 회원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라 정문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풍경이다. 정면에서 본 징기스칸의 마상 동상이다. 동상 정면의 주변 풍경이다. 정면에서 본 징기스칸과 관련이 있는 유적지들을 참고자료로 모아봤다. 불우한 할둔산은 산과 인근의 신성한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몽골 민족의 성산이며 가장 신성시하는 산이기도 하다. 불우한 할둔산과 징기스칸 유적지를 표시한 이성지도다. 후후노루는 1189년에 태무진을 부족장인 칸으로 추대한 장소이기도 하다. 충성맹략기념비도 있다. 이성지도와 관련된 사진들이다. 빈대리솜은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제국의 칸으로 추대된 장소이다. 빈대리솜의 이성지도다. 다달솜은 징기스칸의 탕생지라고 한다. 탕생기념비도 있다. 이성지도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울란바토르로 가는 길이다. 경로지도다. 가면서 양떼를 만나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대초원의 양떼다. 대초원의 양떼다. 양떼가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본다. 초원과 양떼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어본다. 대럴지 국립공원을 더 가까이 당겨본다. 산뽕우리에 성앙단과 비슷한 어호와 사원이 있는 것 같다. 양떼를 지키는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가까이 오고 있다. 말을 탄 어린아이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본다. 어린아이인데도 말을 아주 잘 타는 것 같다. 몽골 초원을 벗삼으면서 울란바토르로 간다. 몽골 초원을 벗삼서진보는 것 같다. 몽골 초원을 벗삼서진보는 것 같다. 잠시 후에 먹으른다. 몽골 초원에 함께 기념사진보는 것 같다. 몽골 초원을 벗삼서진보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